발은 발 동작을 할 때 사이클, 발이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하는데 쭉쭉쭉쭉 내리는 게 아니고 땅땅땅 발의 위치도 다리를 쭉 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그리고 엉덩이가 치는 걸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쳐서 내리는 게 아니고 살짝 업허겨서 사이클, 자전거 땅땅땅땅 쭉쭉쭉 이렇게 자 물속 공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방법은 안되는 방법 자 들어가요 쭉쭉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